만남 추워그러지 나 추운데 왜 그래 추운데 왜 먹어 너는 매번 아이스크림 먹을 때 엄마는 외계인이야 왜 그걸 먹어 왜 항상 엄마는 외계인이야 맛있어 이게 맛있어 코니도 어렸을때 그냥 이거 먹더라 엄마는 외계인 똑같아 천천히 먹어 다 먹을 수 있어 너무 추워서 옷까지 사갈까 이리지 않니 맛있어 뭘 더 먹고 싶은 게 있냐? 뭘 그렇게 봐. 너 다른 아이스크림 보고 있어 너. 손에 거 먹으면서 다른 거 보고 있어. 욕심쟁이. 입도 안 닫고 먹는 거 봐. 마 Na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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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